메가커피에서 사온 소금빵 원래 버터가 들어있는건데 하나 더 추가했나보네 소금빵을 공개합니다 뭔가 좀 큼직해 한번 먹어볼까요? 응 엄청 텅 비어있어 여전히 먹어 이모도 먹어? 난 여기 텅 비어있는 이 공간에 500원 주고 추가한 프레지던 버터를 넣어서 껴서 먹어볼게요 버터 냄새 바삭바삭하거나 그런것 같지는 않네 반미 바게트 보는것 같다 맛있어? 응 요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이거 버터 진짜 맛있다 와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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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이거 통째로 줘 음 음 음 서준이거 통째로 서준이거 다 먹었구요 아휴 가요 응 서줏 서준 yeon 서준이 울자마 como marathon 서준이 울지말라 1 싱 Chat ... ... 하지만